오늘은 여러분들께 한양도성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한양도성길 중에서도 제가 선택한 코스는 여기 동대문에서부터 해아문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제가 이 코스를 선택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동대문에서 쇼핑이나 관광을 끝내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트레킹 코스이기 때문이죠.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저곳이 동대문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트레킹을 시작하겠습니다. 삼각을 따라 걷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집들도 나오네요. 삼각은 오른쪽이고 계속 삼각을 따라서 걷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는 곳이 남산타우야. 앤서울타우고 밑으로 서울의 야경입니다. 한양도성길 중간중간에는 쉼터가 마련되어 있어서 힘들면은 쉬어갈 수도 있고 쉬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큰 고민이 유튜브를 이제 채널 만들어서 시작했는데 언제 백만명이 넘을까 넘을 수 있을까 아예 못 나올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의 구멍이 넘어갈 수도 있고 오늘 여러분 같이 만나요. 이제 한번 던져라 봅시다. 잘생각은 누군가가 잘생각을 하고있거든요. 아직도 이런 망가가 정말 괜찮은 그 붙기지 싶어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길이 좀 가팔라서 내려가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해서 여기 넘어 여기서 넘어지면은 저 밑에까지 계속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걸을 때는 조심해서 걸어야 된다는 건 잊지 마세요 이것으로 동대문에서 혜화까지 한양 도성길은 오늘 다 마쳤구요 시간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사이 걸릴 것 같아요 걷는 속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한양 도성길 나머지 세 군데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모든 서울의 야경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짜잔 첫 번째 납풍경입니다 멀리에 엔서울 타고 오세요 나중에 오시면은 되게 예쁜 카페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오셔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화벽화마을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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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